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리고 왼쪽으로 날리고 위로 아래로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받은 머리만 있을까요? 선생님 스트레스 어디 받아요? 뒷목 스트레스 가짜 스트레스 여기 뒷목이니까 뒷목도 들이면 돼 선생님은 어디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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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뒷목은 여기 두드리셔야 돼요 선생님은 어디? 저도 어깨 어깨요? 어깨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슴으로 내려갈게요 조금만 내려갈게요 선생님은 어디? 어 그러니까 화병으로 내려갈게요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자 보통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관절이나 허리 아프거든요 그런 부위를 갖고 만지면서 자 머리부터 갈게요 머리부터 아예 선생님 어디였지? 어 뒷목이었어 그치? 자 선생님 거부터 갈게요 선생님 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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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뒷목 선생님 어깨 선생님 가슴 선생님 허리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시작 뒷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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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잠깐만 잠깐만 가만 서가지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것보다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이렇게 시작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리고 왼쪽으로 날리고 위로 아래로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리고 왼쪽으로 날리고 위로 아래로 달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달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달리고 왼쪽으로 달려버려라 위로 아래로 달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달려버려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달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달리고 왼쪽으로 달려버려라 위로 아래로 달려버려라 아이고 스트레스가 머리 같나요? 네!